공격 히힛 심해 뭐야 5, 4, 3, 2, 1, 공격을 시작합니다 A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꼴찌가 슬래? 아 그냥 싹 들어갔어요 아 그냥 싹 들어갔어요 아 그냥 싹도때문에 아 그냥 싹때문에 아 그냥 싹때문에 아 그냥 싹때문에 다 되었다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냥 싹때문에 도룩이 없네 도룩이 없네 도룩이 없네 ? 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유보함은 벌써 운송하고도 남았어 음 운송가... 운송가도 남았고 아 뭐야 아아아아 진짜 디바 너무 싫다 왜 한 명씩 나갔냐? 아 우리 한조 바꿔 아 아니 왜 떠나 아 진짜 우리팀 노답이다 아 상대팀이 터져주지 다행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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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을 맡겨라 어 상대촌 튕긴다 오케오케 다 튕긴다 예쓰 탱탱탱탱탱탱 뭐야 뭐야 어디야 포크 아 히오스탄 야 우리도 한명 튕겼다 야 이게 무슨 러시안 룰렛이야 한 명씩 계속 튕겨 야 얘들아 튕기지마 러시안 룰렛이야 히오스로 떠납니다 강제로 히오스로 납치해가는거 아니냐? 아하 이거 왜 오케오케오케 할 수 있어 3대2야 할 수 있어 그렇지 흐흫 수비 무조건 탱탱한거 가야겠다 3대1 어? 한명 뒤졌고 야 아 3대1이야 러시안 룰렛이야 어 러시안 룰러시아야 이 정도면 그냥 댓글이 해도 되겠다 어 자일있는거 하라고 아이그러면은 어? 아아 나야아 아하하하 나야 아아 아앗 극혐이네 진짜 오바워치 극혐이야 아 아 나는 왜 내가 튕길거라고 전혀 상상 못했지? 나는 왜 이길거라고 생각을 했지? 왜 내가 당첨될거라고는 상상 못했을까? 아아 아... 아내야 아내